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목소를 부탁드릴게요. 네, 확실히 여보는 분들의 목소리가 좋네요. 어머, 멋있죠? 네. 돌고 있나요?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양방을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호텔에 들어가 주자 만나시는 거에요. 강제에 인사합시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프레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처에 와서 아주 바쁜 했어요. 맞아요. 다들 가까워서 좀 진짜... 너무 아침이라서... 아, 맞아. 대낮이지. 오늘 공연을 잘 못하나요? 네. 아침부터 끓겹슬러오지. 날씨가... 진짜 힘들다니... 지금도 더워져서... 아침 먹었어요? 아니요. 저희 지금 점심 먹을 거예요. 먹어요. 식사하시죠? 수고하십니다. 아니, 아니겠어요. 돈이 안... 몇 시야, 몇 시. 아, 네. 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왜요? 저희... 어제... 다들 흘렀어요? 그제. 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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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망사수하고 인증샷 올렸는데...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난 앞에서 서로 막 찔렀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찔렀어요, 봤어요. 찔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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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렀어요. 나는... 사실 나은 없네. 그래서... 아, 좋아. 훈련하고 있어요. 팬카페 한번 홍보해주세요. 팬카페 한번 홍보해주세요. 팬카페와 캡티브의 최종, 레인라인에서 나온 보정! 마음이 가입해보시면 없습니다. 이제 mer trending enough... 축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lose Koopay, lymphTIN tät화 시간! 지금까지... isches bummerание empeziendo. 지금까지 클립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